안녕하세요. 저는 백제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락킹, 소울, 하우스, 퍼스를 추고 있는 올해 23살이 된 댄서 네임 카쿠, 본명 유봉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맨파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저에게 예전에는 여러가지 기회들이 왔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등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안좋았고, 그래서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현재 생활은 되게 원활해졌고, 이제는 기회들이 오면 놓치기 싫고, 특히 스맨파의 기회는 더욱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스맨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추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내면서 추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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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